무슨 일 있어? 오빠도 뭐든지 들어줄 준비 돼 있어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잘 건데? 师父 도라 응 謝謝你 你怎么了? 没什么 对不起 我该打烊了 什么? 我该关店了 我该打烊了 你怎么打烊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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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就是什么都要穿烊 那是完美的 那是完美的 我的天啊 很感兴趣 你能不能吃烊 你的饭了 你会打烊了 我会回来 你会回来 我会送你 你会去忙 你会来 你会想到这个家里 你会不会够了 我会想到这个家里 你会想到你的家里 你会想到这个家里 你会有什么事 我会想到你 在说真的 有八方 你会想到他 空间 em 没 没 好 你会想到你 如果再娅力 你会想到 身边 他 现在 都会 但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는 그 moment에 내가 말했다고 생각했고, 그는 내가 말했고, 그는 내가 말했고, 그리고 그가 왜같이, 그는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뭔가 그는 하거나 나의 척지화 어제 나의 사이였어? ulated if my mom finds me in my room and tells me she's going to give me $100 nice 너 says that I'm only allowed to buy a dress with it that girl's as pretty as me shouldn't be wearing jeans all the time okay well maybe she's just trying to be nice or maybe she was just trying to be a bitch um stay positive keep a um positive outlook on life um as well as um do some of my favorite things 영화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먹어요. 혹은 어디서 먹어요. 혼자서, 혹은 친구들. 파티의 책을 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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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같지 않나요? 네 뵈터가 같이 네 괜찮아요 너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히 가야 될 거 같지? 안전히 가야 될 거 같지? 아니 아니, 저가 그리와는 없. 한 번에 가야 될 거 같지? 나 그냥 가야 될 거 같지? 그건 다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가야 될 거 같지?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얘기하죠 아하 ruled 이게 예쁘죠 첫번째 이거? 딱 지금까지 그런데 알았어 어떻게 될 말아서 norm cautious 여러분! 저는 그가 없지 않으면 좋지요! 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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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롱이 가요! 그러면 매우 강한 거에요! 오, 오, 오! 고마워!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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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